네, 쇼미네토로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게이토에서 나왔습니다. 게이토 일렉 하드케이스 GTSA. 와, 얘가 보통 전체적으로 폴리에틸렌 재질이고요. 블랙 파우더 코팅이 되어 있는 진짜 좀 고급스러운 하드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이 잠금장치가 한국 여행의 이상적인 TSA 승인 잠금장치 센터에서 승인이 받은 레치로 되어 있어요. 레치로 대로. 그래서 어, 잠금장치 이렇게 열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TBS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열쇠로 열면 되는 거잖아요. 안에 열쇠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캐리어 여는 듯한 느낌? 좀 고급 캐리어 여는 느낌이네요. 딱. 그리고 여기도 게이토. 네임, 어드레스, 도시, 핸드폰 번호. 진짜 캐리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딱 열었을 때 전체적으로 퍼로 다 감싸져 있고요. 오, 여기는 이펙터나 작은 이펙터나 아니면 케이블 같은 거 말아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열쇠가 있죠? 네. 와, 블랙 플러쉬로 이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니까 고급스러운 것들이 한층 더 가미가 되고 안정성과 그리고 기타 외부적인 스크래치를 최소화시키는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딱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넥의 니치가 목크래들이 좀 더 길어져서 확장이 돼서 넥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한번 더 볼게요. 진짜 딱 맞아. 오, 진짜. 유니버셜 핏 EPS 보호 폼 인테리어 네스트라고 하는데 이 자체의 사이즈나 균형적인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되어 있어서 악기 보호 능력이나 악기를 감싸는 데 더 안정적이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팬더 스트랩하고 그리고 텔레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깁스는 수납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팬더에서 스트랩과 텔레용으로 나온 하드케이스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얘들, 컴팩트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냥 보통 하드케이스의 느낌인데 얘 자체가 지금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하드케이스인데, 캐리어 느낌인데 좀 컴팩트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들어요. 거추장스러운 하드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얘는 좀 몸에 착 감기는 들고 싶은 그런 하드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 좀, 느낌 너무 좋은데? 오케이, 게이토 정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이거 아끼고 완전 단단히 되는 거 완전 느껴지고요. 흔들림도 없고요. 가격이 기본 좋은 가격. 18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 정도의 188,000원에 이제 해와 공연도 많이 가야 되고 코로나 풀리면 여러분들 이런 하드케이스 하나쯤에 있어야 하잖아요. 네, 기타가 팬더 스트랩이다. 정말 멋진 하드케이스를 구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픽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게이토에서 나온 고퀄리티 TSA 시리즈 하드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